3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2. 불이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33.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34.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35.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36.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네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네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3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38.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39.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목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40.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40.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41.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42.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43.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44.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4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반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4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47.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48. 하고 욕의 말이 그치니라. 49. 욕기 32장.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49.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믄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50.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믄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하미라. 51.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51.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52.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53.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54.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55.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56.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57.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58.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59.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60.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61.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62.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63.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미니라. 64.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65.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65.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리. 66.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6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위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6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6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69.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69.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70.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네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70.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70.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71.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72.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수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73.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74.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5.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75.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76.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76. 그 다음 안식이래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77.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7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7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잔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착정된 자는 다 믿더라. 7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8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80.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80.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사진들이 보며 carga하여 service에 주시Ok.